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지난주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봤었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 지역들도 다녔던 것 같고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참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리포 골로세 대살로니가까지 참 아홉 편의 편지가 각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이제 네 권의 바울 서신이 더 남았는데 이 네 권은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 우리가 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과 아무 상관없지는 않지만요 당시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파송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그레데섬의 디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렇죠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직업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도자들의 보낸 편지라고 하지만은 요새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디모데 전서 관통이고요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는 제가 보니까 6장까지 있더라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제목을 붙여주시면 어떻게 저는 제목을 우선은 목회에 대한 지침이라고 붙였고요 목회에 대한 지침 조금 더 부가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지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목회에 대한 지침 목회하니까 꼭 목회 목사님들만 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아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일 것 같고요 디모데 전서 개인에게 쓴 편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에베소에 파송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었잖아요 원래는 갈라디아 루스드라 참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러보니까 이미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는데 주위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형제였다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가는 길에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 정말 이오니아 지방의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되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를 어렸을 때 개척을 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바울의 이 지침 너무나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디모델의 전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목사님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피디님 뭐가 중요한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도 또 목사님이셨고 대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미 속이 들은 상황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황이라 신학을 한 건 아닌데 맞아요 마치 전도사님처럼 해서 모든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델의 전설을 지침으로 삼아 오늘 이런 성경 관통을 들었었다라면 여러 시행착오를 덜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디모델의 전설은 답이 딱 나와요 먼저 1장 누가 중요하죠? 세우는 사람 목회자 자신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자신이 얼마나 말씀 안에 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이 그거예요 사실 목사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말씀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단순한 건 이게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책 아니면 유명한 세상의 지식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말씀의 본질 그렇죠 말씀 가운데 내가 거듭나고 있지 않고 교윤받고 저도 방송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세워지는 게 목회자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성도님들이 그 밑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2장은 이제 성도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돼요 쉽게 그래서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2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집사 권사 장러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회에는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영적 환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 거짓말하는 사람 때로는요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목회자로서 그들을 훈련할 건가 4장에 있고 5장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이에요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를테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한참 젊은 발발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당시에 과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분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와 목회자로서의 윤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6장은 역시 다시 목회자 자신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친다 이렇게 보면은 좀 답이 나오죠 말씀만 들어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교회를 세운다 그 이상의 오늘 영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꼭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성경 구절들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구절들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먼저 디모데 목회자 자신에게 우리가 좀 더 확장하자면 사역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지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지식의 반론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사도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게 1장 3절과 6장 2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양육에 관한 성도님들 어떻게 양육할 건가 직분을 세우는 문제는 저희가 좀 넘어가고요 양육을 하는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양육을 하려면은 누가 먼저 양육돼야 돼요? 역시 자신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벌이고 경건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체육을 하듯이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건 지식이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성경은 수학이 아니다 수학은 공식만 알고 문제 풀면 되지만 말씀은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커브를 던지고 어떻게 체인지업을 던지고 어떻게 직구를 던지는가는요 1시간이면 다 배운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경기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침착한 마음으로 던지려면 수도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연단한 지도자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3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오늘 핵심 구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디모드의 전설을 성경 관통 시간에 알아보고 있고요 사도바울의 서신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디모드에게 권면했고 보냈던 편지인데 이 디모드가 분명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꼭 어떤 목회자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을 또 우리의 삶의 형광으로 비춰본다면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목사님 오늘 성경 관통 시간 우리 아침 방송 가족들이 디모드하고 나하고 혹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무리 권면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사실 당시에 디모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엄마, 아빠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너무 실망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 또 성가대원을 하시든 또 새가족 양육을 하시든 어떤 이들을 섬기시든 간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질투와 시기가 없이 신실하게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을 열심히 연단해야 되는데 그만큼 훈련하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참된 믿음의 인격자로 주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로 연단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목사님 한글자막 by 한효정